한국교육원 이병일입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과 그의 위대한 창의성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거북선 및 난중일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늦은 나이인 31세에 무신이 되었고 48세인 1592년 4월 13일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세계 3대 해전이라 할 수 있는 한산도 해전 등 모든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남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했습니다. 참고로 한산도 대첩에 관한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이라는 영화가 7월 말에 개봉됩니다. 그러나 장군은 원균의 모함으로 한양으로 끌려가 투옥된 상태에서 혹독한 교통을 겪고 풀려나서는 계급도 없이 싸웠습니다. 그 사이에 원균은 7천량 해전에서 외군에 대패하고 많은 장수와 전함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은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어 남아있는 전선 13척을 이끌고 1597년 10월 25일 진도 울돌목 명량 해전에서 130여 척의 외군을 무찔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을 다룬 영화가 천만 명 이상이 본 유명한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승리로 조선 수군은 재해권을 다시 장악했고 1598년 9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외군은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명나라 해군과 연합해 노량에서 500여 척의 외군과 싸워 200여 척의 적선을 불태우는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유탄에 맞아 1598년 11월 19일 전사하셨습니다. 그의 공을 기려 1795년에 문집인 이충무공 전서가 간행되었고 1960년대 후반부터 서울의 세종로에 동상이 세워지고 현충사가 정비됨으로써 그는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우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마다 충무공의 탄신일인 4월 28일을 전후하여 고향인 충남 아산과 남해의 전승지에서는 이순신 축제를 엽니다. 이순신 장군은 수많은 역경과 난관을 돌파하며 역사상 유래가 없는 23승의 놀라운 전과를 올려 한국에서는 을지문덕, 연계소문, 강감찬 등과 함께 최고의 구국 영웅으로 존경받으며 세계적으로는 세계 전쟁 사이에 빛나는 승리와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스테핀 턴블은 이순신 장군은 한국의 영웅이자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일 전쟁 때 일본 제독이었던 도고 헤이치는 조선의 이순신 장군을 영국의 넬슨 제독보다 위대하다고 존경하였으며 이순신 장군에게 대패한 외군 장수 왁기 작가도 이순신은 가장 두렵지만 가장 존경하고 차를 같이 마시고 싶은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조국을 구한 구국의 영웅으로 한국사는 물론 세계 해전사에 빛나고 있으며 효심과 애민정신이 깊었고 뛰어난 리더십과 전략전술, 타고난 문장력과 창의력, 불구리 투지와 인내력 등을 보여준 우인입니다. 특히 장군의 창의성이 빛나는 부분이 바로 거북선을 비롯한 여러 신무기들입니다. 거북선은 당시의 전투선인 판옥선을 창의적으로 변형 고안한 것으로써 앞에는 용의 머리를 만들어 붙이고 그 입속에서 대포를 쏘게 하였고 등에 쇠못을 꽂았으며 뒤에 거북의 꼬리를 만들어 붙이고 그 꼬리 아래 총구멍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각각 여섯 문의 총구멍을 내었는데요.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어도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게 하고 적선 수백 척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대포를 쏘게 되어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전체의 모습이 대략 거북이와 같아서 거북선이라고 하였습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전 회장이 현대 조선소를 세울 때 공장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주문받으러 외국에 가면 거북선이 그려진 100원 동전을 보여주며 한민족의 조선 능력을 믿어달라고 호소했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 한국은 조선 수주량 세계 1위를 몇 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순신 장군의 문장력과 사상이 빛나는 부분은 임진왜란 때의 전쟁 상황과 생각을 기록한 난중일기라는 저서입니다. 전쟁 상황과 가족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장군이 인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된 기록물입니다. 그 안에 유명한 시조가 하나 있는데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이 시조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며 싸움을 준비하는 장군의 기세와 근심이 잘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말씀 중에 명량해전을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부하들에게 했던 말도 매우 유명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사 즉 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생 즉 사.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들께서도 한국돈 100원짜리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거북선과 난중일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역사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인물, 창조물,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한국의 상징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